저희 취재진이 이태원 사고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전체 112 신고 내용을 입수했습니다. 밤 11시 전까지 압사당할 것 같다, 살려달라는 신고가 100건 가까이 들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김지욱 기자입니다. 경찰은 그제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6시 34분부터 사고 발생 시점인 밤 10시 15분까지 들어온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했습니다. 하지만 SBS 취재진이 입수한 이태원 참사 당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체 112 신고 내용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. 사고 발생 시각으로 규정된 밤 10시 15분부터 경찰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밤 11시까지 압사 위험에 처해 구조를 요청하는 112 신고는 87건. 경찰이 첫 압사 위험 신고라고 밝힌 저녁 6시 34분부터는 98건에 달했습니다. 신고 내용은 점점 더 절실해졌습니다. 숨을 못 쉬겠다, 압사당할 것 같다며 빨리 와달라고 외치는 신고들이었습니다. 사고 직전인 밤 10시 10분 도로를 통제하던 교통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. 신고받는 경찰도 다 배치가 돼 있다,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. 밤 10시 59분에는 기절한 사람이 많아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.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한 경찰을 상대로 시민들의 구조 신고는 절박했습니다. SBS 김지욱입니다. gano사 작업 작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